어! 이야말로 구요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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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주요리다 웃기고 자빠진다 오오오오오 야아 잘하셨다 din 가끔 샵에서 자고 있으면 에 누구야? 이런데도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눈만 살짝 한번 볼래요, 그러면? 제가 폴라로이드 몇 장, 여섯 장을 찍었었는데 그 여섯 장 중에 제 사진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다 제 사진이었더라고요. 나는 조율인 줄 알았어. 저.. 아 진짜요? 기자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네요. hep 쓰더라 꽝 한 끔 없이 나에게 주세 나의 사랑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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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왜 닮았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일단 와봐 얼굴 눈, 코에 가까이 대봐 이렇게 닮는데 말이야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의 다른 점을 안해주세요 조유리즈가 왜 조유리즈겠어요? 제가 센터죠 또 웃을 때 일이 커요 우리가 빛을 때 사실 다른 점을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산책을 파그만에 비해 그레이스도 많이 커버하는 부분 그레이스도 많이 χρη breaths 그레이스도 많이 훌륭한 것 같아요 여긴 저의 미모 담당이 무슨 사람인 거야? 아 조율이 제일 미모 담당이다. 아니 뭐 그래도. 하하하하 아니 뭐 그래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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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율이가 되어볼게. 하나 둘 셋. 하하하하 안녕. 내가 최혜노가 되어볼게. 하나 둘 셋. 하하하하 안녕. 나는 조율이. 안녕. 너는 주윤호. 나는 조율이. 김희씨가 미에나이. 뽁뽁뽁뽁란. 밈 밈 밈 밈 같아. 오랠까라 간마래. I'm on your side. 제가 조율이지야 니가 왜요? 니가 왜? 그러니까 조율이지야. 내가 왔는데. 리더를 잘하는 사람이 리더죠. 제가 조율이지의 리더입니다. 제가 리더입니다. 야야야. 제가 할게요. 하하하하 리더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양이가 이렇게 하이킹처럼. 나도. 나도 사메탄때 개가가 수백해도 구여시소오니 유유유 주는 자로. 야야 라고 해도 돼 민가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링싱이 필요해. 제가 힘들면 좀 도움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